난로라 해가지구 몸을 좀 대패구 아우 바로 붙네 하아 활타는구만 자 이거 켜놓고 아이템 파밍 좀 합시다 소총탄은 많은데 소총이 없네 낚시채비 낚시대가 없어도 된다는 얘긴가 한번 깨볼까 근데 깨고서 앞에 딱 쳐다보니까 여기에 저 문 있는데 늑대가 나 쳐다보고 있는거 아냐 자 두시간만 낚시합시다 즉 불 불 떼는 시간이 두시간이니까 오케이 베스트 이건 뭐 검은사막에서도 낚시하고 여기서도 낚시하고 집에 가야되겠는데 갈증이 엄청나네 음료수좀 먹을게요 뛰어서 그런가 갑자기 엄청 목마르지 하아 아 해가 점점 지고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야될거 같은데요 다시 원래 캠프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아 하는거 주인공이 되는 소리 추워서 잠깐만 저 늑대 아닌가 저거 저 앞에 늑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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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야 저거 늑대야 지구력이 모자르네 지구력이 모자르네 지구력이 모자르네 한 30분 정도는 쉬지 않고 달릴 정도의 힘은 있어야지 아 아 여기 아까 왔던데인가 안왔었구나 갈증 칼로리 추운거는 괜찮고 허기 늘고 있고 피로도 늘고 있고 기록 어 오전에 캠프 사무실을 발견해서 불을 피우고 오전에 한시간 자고 두시간 자고 오전 자고 일어나서 미스테리오 호수 발견해서 호수에서 오두막 발견하고 콩 섭취하고 에너지법 섭취하고 소다 마시고 잠자고 자고 일어나서 한시간 자고 일어나서 호수의 오두막 발견해서 또 거기서 불 피우고 오렌지 소다 마시고 오두막 또 발견하고 침낭 바닥에다 깔고 잘 수 있네 짱 귀엽다 근데 침대가 있으니까 침대에서 잡시다 는 오전 13시 지금부터 자서 자 지금부터 12시간 더 자 더 자 10시까지 자겠습니다 됐어 탈수 음료수가 자 요 콩 콩 저거 먹어가지고 이거 소독량 마시면 안되나요? 개같은거 개같은거 이거 마실게 없네 조졌네 눈 못 녹이나? 눈 못 녹이나? 나가서 녹일 수 있어? 난로가 있어야 녹인다고요? 컨디션 떨어지는거 같은데 탈수 때문에 오케 여기 난로에다 불 붙이면 되죠 뭐 자 향나무에다 불좀 붙입시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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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이 캐릭터가 목말라니까 내가 목말라가지고 물 마시게 되네 꺼지같은거 흠 자 여기다가 눈 녹이기 눈 녹인거 어떻게 먹죠? 오 오 오이 씨 흠 창작 5린 엎 캑 캑 캑 그 악 캑 캑 캑 캑 물 물부터 왔세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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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짱 확 가셨네 제발 요.. 배스를 요리할 시간은 주세요 제발 아이씨! 어.. 마지막 5분 남기고서 완벽하게 요리까지 완벽하게 오! 칼? 오케이 그나저나 저걸 어떻게 해 나간다 하아.. 저걸 어떻게 가지? 나 이제 주머니 점점 차는데 밖에 완전 춥네 자 허기 좀 달립시다 흠 이거면 수확하면 뭐 되지? 옷감으로 되는구나 오케이 아... 추운데 여기 지금 바람 엄청 불어가지고 어쩌지? 바람붙에 나가자 여기 어디야? 내... 나의 방향감각을 믿어보자 아마 늑대도 이런... 이런 날씨에는 사냥을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지금 나온 거거든 야, 나 뭐야 이거 갇힌 거 같은데 잠깐만, 야 야 아닌 거 같다 이거 어, 오케이 찾았다 역시 하... 내 방향감각 아... 미쳤다니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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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브에다 나무좀 넣고 좀... 제발 붙어라 제발 제발 붙어라 제발 근데 보통은 붙네 보통은 붙어 어! 아헤 네... 아헤 왈어 그때 다 그녀 아흥 칭 뚝 칭 칭 큰일이네, 아, 왜이래 안돼겠다. 연료 써야되겠다. 오케 바로 붙네요. 나무좀.. 나무좀 다 넣고 돼지고기와 콩추위 좀 요리 좀 하겠습니다. 커피캔도 다 끓여놔야되겠다. 커피캔도 다 끓여놔야되겠다. 콩추위 커피추위 얹어 녹이는건가보다. 얼어있잖아. 너무 추워서. 그거 녹여놓는건가봐. 커피추위 아 그래서 아까 음료인데 못먹었구나. 얼어있어가지구. 자 막 뭔가 사냥용 칼 사슴가죽 부츠 낚시바늘 낚시채빌 늑대가죽 코트 덫 사슴 횃불 옷감 두개 재생나무 하나에 곰가죽 침낭 엄청 추론갑네 엄청 추론갑네 아까 열.. 열어놓은거 있는데 꼼치 중에 열린게 있을건데 어 익었다. 열림 커피 커피 따뜻한거 한잔 마셔야될게. 커피 Notes 오케 나가서 나무좀 해봐야되겠다. 피로도가 왜 플러스야. 갈증도에 미쳤어 밖에 나가서 나무 좀 해올게요 이런 추위에 아 이 미친 시체 또 있네 나무 나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무 못하나봐 추워 집안에서 나무화기 클릭하다 가라고? 아 이거 아 이렇게 뭐죠? 왜 돌아왔죠? 너무 많이 해왔나 이동한 거리 2.3km 옷 같은 거 다 찢어버려야 되겠다 어 뭐야 이게 훨씬 좋잖아 작업 고추 이런 거 다 찢어버려 무게만 많이 들고 쓸모같아 찢어 어 이게 더 좋은데 찢어여 찢어여 어차피 또 죽겠지 또 죽겠지 또 죽겠자 뭐야 아 이놈의 갈증은 자고 일어나자 아직까지 잡시다 자고 일어나서 이 호수에서 벗어나서 마을 쪽으로 좀 이동해 봐야 되겠어 기차 기차길로 기차길 쪽으로 해서 이동해 봐야 되겠어 물 좀 마시고 배도 고프네 아 돼지야 이거 계속 뭘 먹어야돼 계속 뭘 먹어야돼 왜 뭐 못해 뭔 소리야 그래놀라바는 아무 아무것도 없지 않아?